롯데 팬이라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죠. 롯데자이언트 컨텐츠를 만드는 저도 기운이 참 빠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롯데의 이프에 대한 겁니다.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는 10개 팀 중에서 이하게 머무를 것이라는 야구 전문가들 절대 다수의 평가를 받았었죠. 그 이유는 롯데가 가지고 있는 전력에 너무나도 많은 이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FA 보강은 한 명도 없었고 반면 내부 FA는 놓치는 등 객관적인 전력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롯데가 내놓은 것은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자체 생산한 신인 선수들이 스텝업하게 되면 외부의 평가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이프에 기대는 경향이 컸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롯데의 입장에 대해서 허무 맹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기존의 주전들이 꾸준함을 넘어서 커리어 하위를 찍는 수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팀을 이끌었고 자체 생산 선수들에게 든든한 우수한 효과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우산 아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선수들이 뒤를 바치면서 4월에는 리그 2위에 오르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즌 전 비판받던 이프에 기댄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롯데 팬들은 너무 신났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5월 들어서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씩 부진에 빠지고 동시다발적인 부상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벌어놓은 승패 맞음을 다 까먹더니 리그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가 믿었던 자체 생산 선수들은 든든한 우산 효과가 사라진 것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동반부진에 휩싸였거든요. 게다가 부상자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한 명이 돌아오면 한 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좋았던 4월의 라인업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의 2022년 시즌을 요약하면 4월에는 모든 이프가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성적을 냈고 5월과 6월에는 모든 이프가 어그러지면서 성적이 추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프에 웃고 울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롯데는 참 중간이 없습니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프가 잘 맞아떨어져서 4월과 비슷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프가 언제까지 우리의 편일까요? 계산이 서지 않는 불확실성에 기대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시즌 롯데가 이프에 기대는 야구가 아닌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롯데가 부진을 마치고 반등하길 정말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롯데가 부진을 마칩니다. 롯데가 부진을 마칩니다. 롯데가 부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